안녕하세요. 저 홍대에서 방송하는 개그맨 출근이라고 합니다. 오늘 놀러 오신 건가요? 놀러 오셨는데 의상이 살벌하시네요. 올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딱 20살이요. 97년생 그냥 던지고 먼 겁니까? 예쁘다 예쁘다 몸매 쩐다 예쁘다 97 보여주면 안 되나 본매 허헐 뭘 보여달라는 거지? 아래 혹시 뭐 있나요? 이거 혹시 한 번 이렇게 오픈해 줄 수 있으세요? 아래 오늘 나는 이렇게 논다 2016년 나는 이렇게 논다 놀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퓨저너블하네 교복이지만 아래는 이제 뭔가 이렇게 또 서양 서양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섹시한데요 반응 막 우와 쩐다 언니 와 언니 와 가터벨트 지리네 언니 오진다 지리네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면? 연애하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좋은 연애 하시고 네 댓글 댓글 좀 볼래요? 네 언니 사랑해 언니 사랑해 언니 사랑해 나 오늘 이렇게 놀러 왔다 하나 여기서 여기서 찍어보자 여기 여기 자 역광이라고요 역광이냅니다 다시 이쪽으로 네 자 우리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난 이렇게 아니 다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했는데 뭐 내가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안에서 이렇게 논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 겉만 겉만 살짝 아 예 보여줍니다 아 기가 막히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재밌게 노시고 지금까지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 방송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 최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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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예 아이고 야 바로 바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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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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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잠깐만 씨 하하하하하 이거 의사 잘고 안주려고 했어 X1 유리가 아프라 야sec! 하하하하